네 이제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박성용 강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 복화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주시고 또 각자에게 귀한 생명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추운 날 속이지만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전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하고 귀한 분들 택하셔서 발걸음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많은 신명들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편견과 오해와 색안경을 끌고 바라볼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러한지 아니한지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시각과 참된 뜻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경도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2018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 또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 드려오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함께해 주신 귀비인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의 전주시지회 전영배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세계타임즈 이채봉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BB 코리아 인도네시아 통역사 유지성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국제 라이온스 클럽 김재수 전 총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순서는요 오늘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위해서 대한노인의 전주시지회 전영배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는데요 전영배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대한노인의 전주시지회 전영배입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며칠 남겨놓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민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상 단장님을 빌려대서 임원님 오늘 이 행사를 더 주관해 주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영광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을 하지만 기독교 장로를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제가 별로 안 떨리는데 이 앞에서 보니까 기가 좀 제가 착 두고 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며칠 전에 즐거운 크리스마스도 보냈고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여기에 많이 사랑과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연말을 며칠 앞두고 함께 하신 여러분이 영광스럽고 복받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걸 다 같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사회에서는 송구영신이라고 연말이 되면 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역사를 추억 속에 깊이 간격하고 또 대망의 2019년도는 며칠 아니면 새로운 새아침이 또 밝아 밖에 뜰 겁니다 60년 만에 오는 황금 대지회라고도 합니다 아주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은총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보단도 그리고 이 교단이 우리 세계 속에 으뜸이 갈 수 있는 이 교단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어떤 간에 사회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가정을 이끌고 이 교단에서 함께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봉사하시는 것을 저는 행사를 통해서 몇 번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는 행사에 몇 번 저도 역보로 왔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 또 두 군데의 행사가 있지만 제가 평소에 저를 받들어주면서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 한 번 같이 모시고 왔어요 나위원소 총재도 하시고 우리 노인의 수석부의장으로 차기 회장이 되실 겁니다만 지금 나위원소 전북지구 내년도에 의장님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김재수 총재님도 같이 모시고 왔거든요 여과서 기변도 몇 번 뵀습니다 또 세계타임즈에 발행하신 이채봉 회장님 그리고 다문화 문예진흥원 김동진 이사장님도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랑과 관심 속에 우리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과 같이 이 순간에 우리가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또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감사한 느낌을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즐거운 한 해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봉사는 아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가진 자가 다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없어도 없는 대로 마음의 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만 입었으시고 은혜가 충만해서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전영배 회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한 편 시청하시겠는데요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의 시선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신천지는요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세미나가 좀 길어지더라도 중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중간에 나가시는 분은 신천지로 간주하겠습니다 특히나 신천지들이 그곳에서 우리 성경들이 서로 이간질 시키는 것에 대해서 because my coming year was more on a fact-finding mission to find out more about 신천지 when I started my introductory studies I was talking to myself and I was laughing We'll go back to Papua New Guinea and share the word of truth to the 7 million people of Papua New Guinea 사람들이 신천지인 나쁘다 이런 말을 저기하겠는데 내가 같이 일하고 보니까 신천지 신천지인 너무 좋네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날 집회장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이 꾸민가 생신가를 했어요 너무나 이 성경 말씀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회장님 강의에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아 정말 너무 좋은 것이구나 Everything I heard I identify with in the revelations and where he's saying God's ushering in a new air I believe all of that Right now while I am listening to this preaching I am so amazed because God spoke to me that I have to go back to the book of Revelation and read it again and again I hope that there will come days that this seminar will be done again in the Philippines There's no other Bible school or there's nobody teaching like this before For the hard things in Revelation there's really an open in my mind about the Revelation itself By the way, I'll never know Thank you By the way, I'll never know I love you 제가 just audiences I love you I love you Yeah, I love you 오늘은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대성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강의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를 이끌어주시는 이재상 강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재상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참석해주신 내비인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오늘 강의를 담당할 이재상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무척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성경 안에서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성경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그 편견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옛말에도 사람은 겪어보면 안다는 것처럼 또 물은 건너봐야지 그 깊이를 알고 또 음식은 먹어봐야지 아는 것처럼 이 말씀도 들어봐야지 아는데 이 신천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오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왜 신천지에만 가야지만 되느냐 다른 데는 진리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왜 교회마다 신천지 추수꾼 추리금지라고 이렇게 써붙여 놨느냐 무슨 큰 그런 잘못이 있길래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국의 교회는 외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러한 것을 붙여놓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또 이제 교주, 교주다 이런 어떤 여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대표되시는 총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지칭하기를 교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또 왜 신천지에 요즘에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신천지에는 왜 뭐가 있길래에 교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가 이러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흑판을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멀리 이렇게 계시는 분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 교회의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중심에서 열두 지파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도마지파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기니까 신천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신천지는 정식적으로 예수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교의 교주는 사람이 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교의 교주는 예수님이 교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총회장님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총회장님의 존함이 이자 만자 희차로 되어져 있는데 자꾸 이렇게 교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좀 곤란한 그런 어떤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신천지는 예수교다. 그래서 이 예수교의 주는 말 그대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신천지 예수교의 대표가 되시는 총회장님은 어떤 입장이냐. 목자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를 이끌어가는 목자. 그러면 이제 일반 교회도 그렇게 목자가 있잖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회의 교단의 목사님을 교주라고 하게 되면 그걸 못 받아들일 수가 없잖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자꾸 이렇게 폄화를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이제 교주 교주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말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의 교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천지 예수교라는 것이 이 명칭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은 1984년 우리 교회가 1984년 3월 14일이 창립일입니다. 창립일 시작일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전에는 이러한 명칭을 쓰지 않고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신천지 예수교도 왜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냐면 이제 옛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땅이 조선이었을 때는 조선, 조선 예수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교, 조선 예수교.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하게 됐냐면 대한 예수교 이렇게 이 말은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예수교도 있고 또 저기 프랑스도 예수교가 있고 그런데 이제 신천지라는 것은 어떤 대한민국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온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이런 말을 씁니다. 단지 신천지 예수교의 본부가 어디에 있냐면 한국에 있다는 게 한국의 과천에 거기에 총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 예수교. 그러면 이제 이 증거장막성전 교회 이름이 성전이 증거장막성전 이렇게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주교회, 어떤 서울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를 이름을 쓰는데 여기에 정식명칙은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성전 이게 이제 정식명칙이고 여기가 이제 열두지파 중에 전라북도 지역이 도마지파니까 도마지성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교회가 있습니다. 군산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정읍, 남원, 고창, 부안 다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크고 작지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성전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익산평화교회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정거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구약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신약 이렇게.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성탄행사, 이브행사나 성탄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된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난 내용이 마태 1장이나 누가 보금 1장, 2장, 3장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잘 속에 띄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총을 입은 자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처녀에게 그런 인사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는 내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리고 이제 수태를 하게 됩니다. 수태. 그리고 이제 성기술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수태고지교회라는 데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태 1장에는 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렇게 정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혼. 결혼하기로 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마리아를 대하면서 뭔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애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이 자기가 과속 스캔덜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자기가 절제를 못해서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없이 너무나 깨끗하고 그런 입장인데 이 여인이 애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애기를 갖게 되면은 배가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을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런데 애기를 가져서 부른 배하고 밥을 먹어서 많이 먹어서 부른 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밥을 먹은 배는 요 끄져요 끄져. 밥을 안 먹으면은 이렇게 며칠 지나서 이렇게 과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애기를 가진 그 배는 물만 먹어도 계속 열 달 될 때까지 점점 점점 배가 커지잖아요. 아무리 요셉이 둔하다 할지라도 그걸 대변에 구분하죠. 그러니까 이 심란해서 요셉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심란해가지고 이 여인이 좀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없던 일로 하려고 왜 이제 조용이 없던 일로 하려냐면은 그 시대는 모세율법이 이렇게 법으로 적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늠을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게 되면은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잔인하지만 그러한 법이 적용되는 때이기 때문에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걸 원치를 안 해서 조용히 조용히 이거를 끊고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잠을 잡니다.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현몽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이 꿈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잉태가 된 것은 다른 어떤 부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는 것을 꿈속에 아주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내가 의심을 했구나 하고 이제 이 요셉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마리아를 데려와서 애기 낳을 때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는데 그 애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 무려 약 700년 전에의 그런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가 정원을 했지만은 아직 이제 처녀의 몸이니까 거기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은 약속으로 오시게 됩니다. 약속으로 성경의 약속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가스 5장 2절이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고울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뇌를 다스릴 왕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그 미가스 5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베들렘 베들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살고 있었던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게 되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당 땅에 있고 이 나사렛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베들렘에는 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저 밑에다 이거죠. 여기가 베들렘이에요.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고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의논해 가지고 우리 아기를 저기 베들렘에 가서 원정으로 출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베들렘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누가 보금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로마 아우구스도 그 황제 때에 수리아에 있는 사람은 다 호적을 명하게 됩니다. 호적.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보통 인구조사는 세금 관계 때문에 하는데 옛날에도 세금을 징수를 했는데 여자는요. 인구조사를 하질 않아요. 여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요셉하고 이 마리아하고 부부관계가 가족관계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의 인구조사는 자기가 누구의 자손인 것을 입증받아야지 이게 뭐 인구조사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입증이 그런데 이 요셉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이 마태 일장을 보게 되면은 쭉 거슬로 올라가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베들렘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의 이 나라는 식민지로 있었는데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그러면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인구조사야 애 놓고 갑시다.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황제의 명을 거역하게 되면은 그 당시 때는 진짜 엄청나죠.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혼자 만삭이 된 아내를 놔두고 가자니 그렇고 또 데려가자니 또 그렇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환경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같이 만삭이 됐는데 여러분 만삭이 됐을 때 장거리 긴 여행을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이제 조성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베들렘에서 이제 거기에 뭐 요셉만 이동했겠어요. 인구조사하는 그런 부분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집 나오면은 저기 요관이나 숙소나 이런 것이 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은 그래서 이제 돈도 없고 좀 어떤 집도 저기 쉴 곳도 없고 주인이 보니까 딱 해가지고 말이 이렇게 묶는 구유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아기 예수가 베들렘에서 태어나게 되는 이런 내용도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이 성경을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장막 성전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1984년도 3월 14일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뭐 날짜는 모르겠고 그렇다니까 뭐 그런데 성경에 그럼 이런 교회가 나온다고 약속이나 됐느냐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 교회 갔다가 또 이 교회도 가보고 전전 다니다가 좋은 장점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교회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럼 사람이 만든 교회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사람이 인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출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우리 여기 신천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뒤에 보니까 얼굴 읽는 얼굴도 있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느냐 약속으로 등장되어진 성전이라면은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장 몇 절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떤 약속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해서 묻는데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럼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요한계시록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 아닙니까 예언 요한계시록 15장 5절을 화면에 이렇게 띄어지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화면에 띄어지려나 모르겠네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을 한번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너무 짧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계시록 15장 5절 자 여기 계시록 15장 5절 전을 안 비춰야 돼요 이렇게 성경 9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15장 5절에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성경대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근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세계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장로교회도 있고 또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또 순복음교회도 있고 또 감리교회도 있고 요호와의 정인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성경의 약속대로 등장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대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장로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1536년도에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국을 거기에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1560년도에 존 녹수라는 사람이 영국의 북쪽 스코틀랜드 이 지역에서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것을 도입하냐면 장로협의제를 도입합니다 협의제 이 장로협의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교황한 사람이 1인 체제로서 결정을 하고 또 주교라든지 또 신부님이라든지 이렇게 1인 체제로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이게 안 맞다 그래서 개혁하는 이런 신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을 한 분 세우고 당회장이 되고 당회장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을 세워서 당의 원을 선출해서 등망 있는 그래서 이제 장로협의제로 목사님 한 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걸 결정할 때의 협의제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장로협의제가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 그러면 이제 성경에 어디에 어디에 이 장로교가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느냐 이 문제죠 이 문제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협의제가 장로교가 되어져서 이제 칼빈의 절대예정론을 수용해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하면서 뻗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침내교라는 것도 성경에 어디에 침내교가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느냐 없어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연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침내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카톨릭이 국교가 되고 이제 신교가 태동되어져서 이제 진행되는데 이 의식 세례의식 세례의식에 대해서 카톨릭에서는 이 성수를 물을 받아가지고 성부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세례라는 것을 세례받으면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되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새에 물에 푹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실 새에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물방울을 이렇게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성부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의식을 침내의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옳구나 해서 그러한 것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세례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의식적인 면에서 침내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나오니까 이게 침내 교가 되고 교단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침내 교가 등장되어진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 외에도 이제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마 성전은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등장되어지는데 아까 읽은 대로 여기 보게 되면 2일 후에 하늘에 정거장마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게시록 요한 게시록은 이 2일 후가 2일 후라는 이 말이 6번 나와요 6번 응급됩니다 그런데 이 6번 응급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네 번째에 응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2절로 요한 게시록 15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로 어떤 사건 후에 이것이 등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 후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보면서 또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하고 문답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틀려온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중고장막 성경 무슨 말도 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이상한 교회가 이런 식이 되어지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죠 요한 게시록 15장 2절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우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아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거기 화면에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화면에 자, 여러분 이 글씨 보이시죠? 성경지를 안 가지고 오셔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닷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짐승도 나오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짐승, 또 우상, 또 이름의 수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이름의 수가 우리가 흔히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내용인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걸 정확하게 이게 뭐요?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성경적 근거로 이게 정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뭐 이런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4절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다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그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겸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만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국 사실 이 나라가 만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만국이라는 것은요 우리 지구 전체의 나라를 통틀어도 만개의 나라가 됩니까 200개 뭐 한 220개 뭐 한 30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만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성경에서는 이 나라 그러게 되면은 나라 그러게 되면은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회, 교회예요 그리고 이 만국이라는 것이 뭘 줄였냐면은 천하, 이 하늘 아래의 만국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만국이 우리나라 교회는 예전에 한 7만개가 됐는데 요즘에 교회가 줄어들어서 5만개 정도가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면 간판만 있고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탄만 있고 이렇게 교회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전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전세계를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WCCC 이 세계교회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해가지고 다 모아놓은 데가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만국이 경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만국이라는 것이 있고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는데 경배라는 것은 따지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라고 되어졌냐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수많은 교회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디 한 곳으로 와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그러한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대로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증거장막 성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왜 사람들이 이 약속의 성전으로 모이게 되냐 하면은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는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에 또 신방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 결혼식 할 때 주례도 또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몸된 성전을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이제 신앙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각자 각자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곳에서 이제 신앙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기록된 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거장막 성전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이런 일 후에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일이 뭐냐면은 읽은 대로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짐승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이 누군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상도 누군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름의 수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뭘 믿으라고 하냐면은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이루어져도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내가 믿고 싶어도 성경대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모른다면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성경이야 이루어지든 말든 간에 내가 열심히 믿으면은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런 신앙을 하는 분들은 성경을 근거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적 근거가 되지 않는 신앙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좀 상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럼 기분 좋을 때는 잘 믿지만 기분 상할 때는 교회 다니나 봐라 해가지고 안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중심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내 감정이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은 그거야 사람에 따라서 다 이제 변동이 있잖아요 기분 좋다고 믿고 기분 안 좋다고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지식이 있다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말이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외울 정도로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는데도 왜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자부했는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게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증거장막 성전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증거장막 성전은 약속의 성전이다 약속의 성전 그래서 1984년 3월 14일 출범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성경의 약속대로 등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 대한 설계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설계도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마치 그 도면대로 집을 열심히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랐다 왜 몰랐느냐 아는 것은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교훈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렇게 역사도 나오고 교훈도 나오고 이 역사적인 유년주일 학교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이들 말이죠 유년주일 학교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성경, 다윗, 아브라함 더 잘 알아요 사실 그 성경이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잖냐 이거죠 안 그랬습니까 왜 이 요호화라는 하나님이 유대민족의 신이 어찌하여 전 세계의 하나님으로 전파가 되어졌냐면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그 민족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은 받아들이질 안 하고 배척해 버렸고 그 예수도 죽여 버리고 제자들도 추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이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민족의 신인 요호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전파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호화 하나님 우리는 구약도 인정을 해요 신약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그분인데 원래는 유대민족의 신이었는데 그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는데 그들은 약속을 깨워 버렸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 약속이 깨워졌으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을 선포한 거예요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이스라엘 역사를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안 그렇습니까? 다위,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오고 나라가 또 분리가 되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역사나 교훈이나 이런 거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냐 하면 이 예언,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은 내가 봐도 잘 모르겠다 어렵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이 어려운 내용도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예언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어진 시대가 되어졌어요 한 가지 뜬금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글을 만들게 한 세종대왕 잘 아시죠? 세종대왕은 컵라면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세종대왕은 왕이잖아요 왕 왕이 뭐 이렇게 진수성찬도 다 먹는데 그 흔한 거 그 컵라면을 왜 못 먹었을까요? 나오는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죠 먹고 싶어도 그다음에 이제 이 세종대왕은 자전거를 타봤었게요 뭐 타봤을까요? 컵라면 노숙자도 먹고요 애들도 자전거를 다 타요 왕 아니라도 근데 때가 아니라니까 때가 그래서 이 예언이 그동안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 연구하다가 지치고 수도원에서 연구하다가 또 세월 보내고 도무지 해결을 못했던 것이 이제 이 때가 되어져서 때가 되어져서 이제 아주 쉽게 이걸 알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몰라도 되느냐 그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종교 세계를 이끌어왔던 학자들의 견해는 자기들이 기준에서 이걸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답이 없으니까 몰라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요한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뭘 기록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하는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당연히 어려운 것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는 겁니다 어디를 한 구절을 보냐면요 오늘날의 신앙인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왜 신천지에 거기에 가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로부터 22장 21절 40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이거를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육하원칙으로 설명을 들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 들어봐서 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은 책을 잘 읽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꿈을 꾸는데 가위 눌렸다 해가지고 무서워서 저기 보면 안 된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긴 불가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말도 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 성경에는 1.1액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디를 한 구절을 보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봅니다 22장 18절에서 19절 이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더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송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누구든지 만일이라는 것은요 만일 같으면은 이거를 조금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만일 말이죠 이래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르죠 0.0001%입니다 이게 99.99 이것도 아니에요 999 더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만일 만일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러면은 에버리바디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 해당된다 이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 뭐 얼마 안 다닌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평신 다 해당된다는 거죠 저도 해당되고 다 해당돼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더했어요 덧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아이고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할 때 콩나물 500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좀 더 이렇게 단골이라고 더 주면 참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더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더하게 되면은 기록된 재앙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에 재앙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 빼버렸다 이거죠 너무 몰라가지고 다 빼버렸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빼버렸어 조금 뺀 것도 아니고 왕창 다 빼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재해버린다 거룩한 성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낙원이고 또 생명나무가 있는 것도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인의 목적지인데 그런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히 아까 전에 읽은 내용 중에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그러면 이제 게시록 13장을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짐승도 나오고 우상도 나오고 이름의 수도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짐승이래 해가지고 강대국 7나라 유럽 10공동체 해서 7머리 10불 이렇게 이야기를 그거 성도가 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말했어요 학자들이 그걸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강대국 7나라 10공동체 해가지고 유럽의 20 옛날에 게시록을 이렇게 다뤘는데 지금 유럽이 EU가 돼가지고 10나라가 훨씬 넘어요 물론 영국이 빠지려고 하긴 해도 훨씬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또 우상 이름의 수 이름의 수는 어떤 분은 이제 666이라 해가지고 777에 반대 666 해가지고 이제 바코드다 바코드라는 것이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는 이런 어떤 기호 그래서 이제 마트 같은 데가 계산할 때 보면 득하면 이제 또 상품명 가격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할인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이거 표받으면 안 된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으면 뭐 베리 칩이라 해가지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게시록 13장의 이야기를 1절부터 끝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잖냐 이거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요 이렇게 자 게시록 13장을 짧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게시록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조금 맛빼기를 좀 보여드리는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게시록 13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바다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이 머리가 일곱 개가 있고 뿔은 또 열 개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어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보냐면 아까 전에 이 증거장막 성전이 이야기할 때에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일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존재도 없는데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이기고 벗어난 것은 있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이 된다는 것은 예언되어진 것이 때가 되어서 실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 증거를 하니까 두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냐면 13장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1절 아까 전에 1절 봤죠 이번에는 게시록 1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절에서는 바다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 여기도 짐승이죠 여기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들어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이게 조금 더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내용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게시록 13장 12절로 넘겨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계속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네 계속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됐습니다 우상을 만들라 라고 누가 이래 하냐면 여기에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게시록 13장의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언이 이렇게 뭔가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이 장소와 때와 인물이 등장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육하원칙 중에서도 어떤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냐면 이 장소와 때와 인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것이 그런데 이 현장이 어디냐 하면 이 장막이라는 현장이 되어지는데 왜 이걸 장막이라고 하냐면 이 13장을 다 전체를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이제 어디를 보냐면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게시록 13장 화면에 6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다에서 들어온 이 짐승이 이 장막 해놓고 하늘 곧 장막에 그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성도가 있죠 성도라는 거룩한 물인데 그래서 이 사건의 장소가 여기에 하늘 곧 장막이라는 이 사건의 장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벗어났으니까 이 모든 걸 목격하고 벗어났으니까 이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사건이 나타난 것들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것을 증거하냐면 이 장막에 있어진 것들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난 일들이 나타났으니까 이기고 벗어났으니까 그 보고 들은 걸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증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증거장막이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으로 출현되어지는 성전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내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교회가 오래된 교회 이 신천지 교회는 새로 이렇게 출현된 신흥교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고 또 이제 그 오래된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 성경을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다가 보니까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오늘날 나타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들은 걸 증거를 해 주니까 와서 들어보라고 하니까 이제 기초부터 하나하나 듣다가 보니까 이게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이제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이곳으로 이곳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는 이상한 교회니까 가지 마라 이거죠 왜? 이 신자가 이곳에 있든지 여러 곳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이곳으로 신앙생활을 말씀을 깨닫고 이곳으로 가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천지 교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신피모입니다 신피모 신천지 피해 모임 연대 이게 신피모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을 갖고 신앙하는 분도 있어요 신부님도 있어요 신부님도 신부님 되려면 카톨릭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제로서의 서품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쉽지는 않거든요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각오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모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뒤로 한 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부로서의 어떤 삶을 삽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카톨릭 교회에 천주교회에 그 신자 한 사람이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니까 와서 들어보라고 그분은 또 성경적으로 신앙을 열심히 말씀을 중심에서 신앙하는 분인데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예전에 몰랐던 것들이 막 열려지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가야 되는데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이 자기 신자를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딜 간단 말입니까 이 오래된 이 카톨릭이 오랜 전통이고 그런데 신부님 계시록 모르시잖아요 그에게는 계시록을...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신부님이 와버렸어요 신부님이 와버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현재에 엄청나게 지금 현재에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피해를 꽃밭정희 천주교회에 신부님 나중에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걔 욕을 많이 하니까 전주에서 욕하지 말고 한번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교회를 그냥 근섬으로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투표 때나 선거 때나 이렇게 가서 자리 취하고 그런 분 말고요 진짜 신앙생활을 말씀을 중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깨닫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온 사람이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줄줄이 막 오다 보니까 물론 꼭 교회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다가 불의를 보고 교회고 뭐고 안 다니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라도 공부 한번 해보라 하니까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해 보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오는 거 보니까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거는 신앙인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가면 안 된다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이단이라고 뭐 거기 가게 되면은 재산도 다 탕진하고 뭐 저기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우리 여기는요 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도라도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란트 또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만 받지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잖아요 그 열매 맺게 해 주려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라는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그런 거 근데 이제 막 그런 걸 갖다가 또 막 악담을 이렇게 아주 밉게 보이면요 이 며느리도 미우면은 며느리 발 뒤꿈치가 계란처럼 생겼더라 그럽니다 아니 계란처럼 생겨서 물면 좋아요 근데 다 미워 보이는 거야 모든 게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의 신체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바른 말씀을 쫓아갔다면은 잘못됐다면은 왔어 이렇게 도대체 면담을 해서 왜 거기는 이상한 말로 현혹을 합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딘대로 못 가요 근데 도로 이제 이런 소식을 교회마다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목사님 이거 새로운 소식인데 이거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서 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디서 오셨는데? 신천지에서 왔는데 경찰 불러니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뭐 저기 다음에 경찰을 하고 같이 가야 되겠어 같이 같이 가가지고 이걸 전해 아니 이걸 같은 신앙 세계에 이런 좋은 소식이 나타났는데 이걸 마음 나쁘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드릴 말씀은 많아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것을 바로 알고 이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해야지만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이걸 모르면 정확하게 알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이게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해서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잖냐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 이게 이제 하늘 장막에 역사되는데 이 게시록의 사건은 1장 9절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게시록에 보면 일곱 별, 일곱 별이 비밀로 나와요 별이 있는 곳이 하늘이거든요 하늘, 별이 있는 곳이 하늘인데 저런 하늘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일곱 별이 열 뿔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이번에는 게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여기도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하늘이라고 소개되어집니다 요한 게시록 12장 1절을 또 속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12장 1절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네 어디에 그럽니까? 하늘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잖아요 13장하고 12장하고 나타난 사건을 본 사람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라는 걸 알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격을 못한 사람은 이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고 머리에 열두 별의 멸류관을 쓰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여자가 해를 입고 있으면 다 녹아버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해 달 별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여기 그 다음에 2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어리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그러죠 그러면 1절에 나오는 하늘하고 3절에 나오는 하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이적이 보니 그 앞부분에 본 그 여자하고는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붉은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고 뿌리어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머리가 일곱이고 뿌리어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장에 바다에서 돌아왔는데 이 짐성이 머리가 일곱이고 뿌리어리다 이게 알고 보면요 그 놈이 그 놈이에요 그 놈이 그게 그단 말이에요 사건을 모르고 보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4절로 보면 재미나는 게 있어요 재미는 게시록이 절대 무시무시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재미있다고요 알고 보면요 4절 봅니다 4절 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리고 이 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아파서 애써 불을 짓고 있는데 아이가 너기만 나와 봐라 이거 잡아먹으려고 있으니까 용이 있는 곳이나 여자가 있는 곳은 같은 장소지 않습니까 소나 잡아먹기 애가 뭐 그 저기 이유가 있어요 이 용이라는 존재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여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망국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천하 망국 똑같은 망국이 나옵니다 망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무슨 히틀러도 아닌데 뭐 저기 망국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철장은 무슨 대포를 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여자가 낳는 아이가 있는데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이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장소가 이 바다에서 들어온 이 짐성이 있는 곳 또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에 짐성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이런 존재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어디를 보냐면 이기는 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기는 역사 이기려고 그러게 되면 무슨 군세로 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CBS나 언론이나 모든 소문을 다 퍼뜨려 가지고 관공사나 이렇게 변 무슨 기자가 있습니다 다 다니면서 신천지는 가정 파괴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찰 거기나 언론사나 이런 데 다 CBS 기자 때문에 다 쏘간 거예요 다 쏘간 거예요 변 기자가 있어요 변 기자가 있어요 욱 기자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 말을 듣고 오오오 구려 해 가지고 신천지를 와주셔서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기는 것은요 그렇게 사람을 모함해 가지고 없애고 매장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12장 10절 11절 이렇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보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또다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시게 되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증거하는 말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증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 용의 세력 이 용의 사자들과 싸워 이겼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기는 역사 그래서 여기에 짐승과 우산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이런 일이 있고 이 일 후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지게 되면은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증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이름 그대로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나타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를 그래서 이 역사나 교훈이나 이런 내용은 목사님들도 잘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교훈은 실천 안에서 좀 욕을 많이 얻어먹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은 옛날부터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때가 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무시할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고학력의 어떤 그런 사람들만 깨닫는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해주면은 그래서 와보라 와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누가 하는 말이 옳은지 이렇게 비난이나 욕만 하지 말고 왜 신천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느냐 신앙인들이 말씀을 중심에서 신앙하고 싶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 개신교라는 것 자체가 이 개혁했다는 뜯어 고쳤다는 것 아닙니까 개신교가 아니죠 개신교가 아니죠 개신교가 아니고 고쳤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신교가 돼요 신교 그래서 신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카톨릭이 구교고 이게 신교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왜 이 개신교가 이렇게 출현되어진 것이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이때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교 성당 안에서 95개 조항의 반막문을 걸고 독자적인 길로 가면서 개혁의 길로 가면서 개혁의 불씨가 더 크게 번인 것이죠 물론 그전에도 개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개신교의 가장 핵심이 너무 성경과 동떨어졌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 인쇄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읽히고 옛날에는 성경을 집에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성경을 함부로 이 사제 외에 이걸 설명하는 건 신성 모득이에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오늘날 이단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깊이 있게 보면 이단이야 어디서 나온 논리냐 이거죠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가짜돈이 통용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물은 있죠 이거는 위패입니다 위패 이 정통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정통이에요 이 전통은 오래되었고 정통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디 꿀밤을 한 대 맞는데 정통으로 맞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빛 맞아 보면 별로 안 아프지 맥을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정확하게 변함없이 알파 오메가로 이거를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정통입니다 정통 정통성을 해보가려면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전해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이블이나 이렇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해서 더 행복해지고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 아니면 혼란 속에서 멸망할 것이다 뭐 사람들의 견해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어뜸되는 가르침입니다 가장 어뜸이 살리는 거잖아요 제일 소중하고 어뜸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을 행복하게 우리 미래 사회를 밝게 이끌어 주어야 할 어뜸의 가르침 종교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종말론 종말 게시록을 다루면 종말론 이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말이라는 것을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하나는 정상적이고 하나는 화염에 휩싸여서 불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92년도에 후거된다라고 해프닝도 벌어지고 또 그 전에 미국에서 1844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미군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휴거된다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 흘러들어 가지고 종말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서 불받아 돼버리는데 이제는 예수 잘 믿은 사람 천국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잘 살라 그러면은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상급을 쌓아야 되는지 좋은 말 할 때 가져오라 이거죠 그리고 교회가 기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요 그래서 왜 좋은 말 할 때 가져오라 그러냐면 집사님 건물도 다 불탑니다 땅도 불탑니다 펜션도 불탑니다 다 호텔도 불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불타기 전에 빨리 유동성이 좋은 현금화로 해서 교회에 갖다 바치세요 그리고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어떤 사람이 또 그 말을 듣고 그랬더니 장님이라는 목사가 두 장님이라는 목사가 하여튼 뭐 두 명은 아닌데 하여튼 이 자가 들어갔어요 그분 목사님이 답교로 바꿨어요 답교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아니다고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송도들이 되는 헌금 갖고 땅 사고 차명 계좌로 뭐 건물 사고 뭐 아들 몇 개로 그거는 불 안 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종말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지구가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화염이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이거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사기치는 것밖에 더 됐냐 이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거죠 공자는 40세만 돼도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불혹 미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물려줘야 되고 참 이 유치원도 요즘에 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다가 불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내일 모레 철거되는 집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도배 장판 싱크대 새로 해야 되는데 돈을 600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철수야 내일 그 철거하는 집인데 왜 거기다가 돈을 드리냐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그럼 여러분 돈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철수야 좀 달리 생각해 봐라 이사 가고 난 새로 짓거든 거기다가 투자를 안 그러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만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 겁니까? 폭탄 돌리기 하나님 거냐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성경은 전혀 종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미래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네 개의 구절을 언급했는데 성경 구절이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3만 111절입니다 이 중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과연 이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신천지를 풀어보면 새하늘 새 땅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종말은 그런 기존에 흘러왔던 그런 종말이 아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래되었던 전통교회나 어떤 옛날부터 있어 왔던 연구했던 어떤 그런 단체나 이런데도 정말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지구가 끼어지고 전쟁이 나고 뭐 암하겟돈 전쟁 나고 3차 전쟁 나고 사람이 죽고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종말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믿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합니까 비상합니까 아이고 이거 뭐 결국에 다 쑥금등이 될 건데 노세 노세 젊은 노세 애들이 미래가 뭐 있습니까 뭘 심어줍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정신문학 연구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 정신을 바로 세우려면 교육이 바로 되어져야 되고 교육이 바로 되려면 어떤 데는 종교가 바로 세어야 되는데 종교가 경사를 기준하지 않는 그런 세력을 기준하는 종교에 붙어가지고 편파적인 걸 한다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이거죠 오바했나 하여튼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뒤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교단별 주장인데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알만한 데도 있죠 여기 첫 번째도 보게 되면 지구 종말 지구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도 보면 지구 종말 세 번째도 지구 종말 네 번째도 지구 종말 다섯 번째도 지구 종말 다 지구가 무슨 입이라 때려요 사람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구 종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해놓은 건 지구 종말이 아닙니다 지구 종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석은 이제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년에서 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종교 시장에 새로운 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서도 제일 센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신천지 추수꾼 출입검지 이렇게 예전에도 통일교도 나오고 전도관도 나오고 안상홍 정인회 이런 다 나왔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교단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교단에서 이단시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이름을 안 쓰놨다 이 말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런데 제가 뭐 좀 나이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곧 스물 살 좀 넘었습니다마는 마음은 청춘이 아직 어립니다 아직 어린데 여러분들도 한 경험해 봤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교회에 보게 되면 잡상인 출입검지 이런 거는 서버처럼 간혹 있어요 교회 용무인 사람은 사무실로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데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신천지 추수꾼 출입검지 이걸 왜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한기총 지금은 많이 세력이 약해졌지만 한유총 알죠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이거는 종교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유치원이고 한기총이라고 한국에 기독교를 총괄한 연합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다니까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4월 둘째 주 10월 몇째 주 해서 2단 설교 주간 딱 정해가지고 또 다 공문을 내려가지고 신천지 추수꾼 출입검지 다 붙여 문제가 되면 우리가 알아서 그러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추수꾼에 대한 것을 시간이 없어서 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신천지 추수꾼 출입검지 지금도 붙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교회마다 아니 추수꾼을 왜 못 오게 하냐 이거죠 추수꾼을 못 오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건데 그래서 읽기를 이렇게 지금 입출 이런 거는 자유잖아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걸 함부로 떼면 또 뭐 훼손했다고 하니까 아 옳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되게 잘못 인식이 되어져서 지구가 끝이 나고 세상이 끝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게시록이나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주니까 청년들이고 아이들이고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오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더 부지런히 살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천지로 청년들이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수학? 요즘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수학 풀어보세요 풀리는가 되게 똑똑해요 요즘에 수학은 논리지 않습니까 수포자입니까? 수포자?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 논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이해 옳고 그런 걸 배웁니다 학원에 돈 들여가 다 배워요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성경적인 것도 논리가 되어져야지 이해가 되지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콩 심어놓고 팥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냐 이거죠 믿을 수 있고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믿겠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궁금한 거 풀어주고 성경에 궁금한 거 어디 가서 물어봅냐 이거죠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봅니까? 어디 가서 물어봅냐 이거죠 오늘 교회 가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갖고 요인물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아니 그렇게 2단이라는 데는 게시록을 다 증거하는데 그거 보고 보니까 박사도 하나도 없더라고 박사도 내가 보니까 강사밖에 없어 박사님도 있고 유학과 또 분들도 많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더 자세해 해가지고 아주 그냥 CBS 나가가지고 백분 토론회 해가지고 이렇게 패널 세워 놔가지고 누가 하나 한번 해가지고 끝장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그냥 신천지 요즘에 문제되는 거 그냥 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물어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종교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많은 오해를 물 없으고도 봉사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연을 살리고 제가 봉사단체의 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자원봉사단도 하고 크린 옹골 단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단장님이라고 저를 그렇게 제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강사도 있고 단장도 있고 예술 거기에 회장도 맡아 있고 또 동네 가면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돌 달리고 이런 거 없어요 세금 내고 다 버스 탈 때는 돈 카드 찍고 다 합니다 안 깎아줘요 집화장이라 해가지고 안 깎아줘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냐면 나쁘다고 하면 세상에 아니 종교단체가 이게 84년도에 등장된 종교단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심판대에 세워가지고 법적으로 물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 재판을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누가 극하더라 극하더라 해서 구모로 해가지고 가서 보면 없어요 없어 누가 했는데 누가 극했는데 극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5월 8일 날 MBC에서 수상한 신천지 그것이 알고 싶다 수상한 신천지 방송해가지고 이게 나가면 교회가 다 물어질 줄 아는데 그 뒤로 광고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도대체 신천지가 어떤지도 몰랐는데 광고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응되기 시작했어요 또 이제 CBS MBC에서 그걸 다루는데 그걸 고등법원 가지고 우리가 억울하니까 그래서 정정 반론 보도가 나왔어요 방송사에서 정정 반론 보도한다는 창피한 겁니다 공영 언론에서 일개 단체하고 싸워가지고 왜냐하면 근거 없이 했으니까 정정 보도하고 반론 보도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급없이 CBS가 CBS는 한기총의 국외교단이 CBS의 지분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이런 걸 방송을 그렇게 엉터리 방송을 내보내냐니까 우리도요 직장이라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CP라든지 PD라든지 이런 분들도 자기들이 그런 오다를 떨어지면 이 부분에서 특집으로 달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잘리니까 직업이니까 이게 옳고 그러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것도 억울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고등법원에 이거를 정정 반론 보도를 하라 이것이 나간 날로부터 만약에 하지 않을 때는 하루에 100만 원씩 CBS는 신천지 측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판결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시에 CBS에서 몇 시에 방송을 했는지 압니까? 새벽 3시에 방송을 했어요 새벽 3시에 프리미엄이고 손흥민이나 보려고 그런 거나 보지 그 시간대 그걸 보겠어요? 신천지 2000시간 관찰보고 해가 팔보자 해가지고 그거는 아주 많은 사람이 보는 때에 거기에 방송해 놓고 정정 반론 보도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 왜 이 시간대 나오지? 해서 이제 왜 이 시간대 나오냐고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지금도 문문부답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영방송을 스스로 포기한 선언밖에 되겠냐 이거죠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귀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 그 한옥마을 있죠? 한옥마을 한옥마을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전라북도 예술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전라북도 예술회관 바로 맞은편에 바로 맞은편에 거기 신천지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언제든지 가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세미나는 매일 합니다 매일 그런데 오전에는 10시 30분 저녁에는 7시 반 매일 합니다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은 상담을 하고 또 목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토요일은요 토요일은요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만에 게시록 전장을 다 설명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래 하니까 오늘 다 못한 이야기요 거기 시간 내에서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또 문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가실 때에 또 안전하게 잘 기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기억하시고 또 귀한 심령들 이 모양 저 모양 불러주셔서 또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에 대해서 잠시나마 성경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바른 길로 가고자 할 때에 저희들 바로 알고 또 옳은지 그른지 성경을 기준해서 살펴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귀한 심령들 기억하시고 항상 의의 길로만 이끌어주시며 또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신천지에 대한 이해와 오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성경의 약속대로 출연을 했고요 또 이곳에서 증거되는 말씀도 성경을 기준으로 한 말씀들만 증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신 이 말씀을 현명한 판단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순서는 신천지 도마지파의 홍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신천지 도마지파는 과연 어떤 곳인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활동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전통과 현대 그리고 역동적인 미래가 교체하는 전라북도 전라북도에는 지역사회와 화합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천지 예수교 도마지파 전주회의가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단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으로 성경이 약속된 대로 이 땅이도 이루기 위해 1984년 3월 14일에 창조되었습니다 신천지라는 말은 새하늘 새 땅의 한자인 신천신지를 줄인 것으로 새 장막과 새 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교라는 교명에서도 알 수 있듯 신천지의 교주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천지 예수교에는 열두지파가 있습니다 구약대 야곱의 열두아들의 이름을 따서 열두지파를 만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열두제자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시작한 열두지파는 서울 경기지역 다섯지파, 경상도 세기지파, 전라도 두기지파, 충청, 강원도 각 한기지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 전라북도 지경의 소성의 사명을 맡고 있는 도마지파는 전주릴 본부로 국내로는 익산, 분산, 정읍을 해외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김제, 고창, 남원, 아프리카, 우간다, 케냐 등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개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오는 해외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신천지 예수교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개시 말씀에 국내의 갈급한 심령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교인수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과는 달리 신천지는 매년 성도가 늘어나 현재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온 사람들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를 통해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개시 말씀을 가르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초중고등의 말씀을 배우고 수료를 합니다 달마다 수료인원은 늘어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18,78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생들은 배운 모든 과정에 대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온 후에도 세원약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노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신천지 전 성도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켜야 할 세원약 이행시험은 천국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약 300개의 문항은 성경 전체의 핵심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외의 모든 성도들은 젊은 청년뿐 아니라 작년, 부녀를 비롯해 학생회와 자문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세 번의 시험 모두 평균 90점을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교리 비교 영상을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한 지 6개월도 채 안된 약 60만 명의 사람이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세계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잘못된 교리를 바로 세우고 참 진리를 전하는 증거자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의 또 하나의 자랑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7년 태안반도 기름 유출 복구 작업에 참여하면서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토마지파는 전주천 삼천 살리기 캠페인과 토마스매 마라톤 대회를 통해 지역 환경과 시민 건강 증진에 힘을 더했고 매년 5월 꿈너무 사생기부를 통해 전북의 미래를 짊어진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원과 양로원을 방문해 지속적인 임의용 봉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보은지청과 함께하는 유교 참전 보은가족을 위한 김장 나눔과 사랑의 케이크 전달식을 꾸준히 해오며 나눔 분안을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전라북도의 희망찬 미래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달되는 장학금은 성도들이 직접 모은 폐지 폐옷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교회 성도 전체가 후원자가 되어 나눌수록 배가 드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국인과 함께하는 담벼락 끓이기 봉사를 펼쳐 지역은 물론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사랑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마지파 전주교회 예술단은 도내외 행사와 찾아가는 문화 행사 그리고 가족 초청 행사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하늘 문화를 공유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전북연합신문과 함께 효사랑 행사를 지원하여 전주시 어르신들에게 공연 예술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HWPL이 개최한 전라북도 평화 컨퍼런스에 참여하며 평화를 외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걸음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선행활동을 지역사회가 인정하여 국회 헌정원이 선정한 희망기부대상 전라북도 지사상 등 다수의 공로상을 받으며 빛과 소금의 여파를 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하늘 문화가 있습니다 하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늘 문화 예술체전입니다 1993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올림픽처럼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HWPL이 주최한 종교대통합 만국회의와 함께 제7회 하늘 문화 예술체전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 만 2천 명이 연출한 가저색천 퍼포먼스는 참석한 귀민들은 물론 많은 언론과 외신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총탄이 쏟아지고 마을이 불에 탄다 이기기 위해 죽이기 위해 끝없이 발달하는 전쟁 무기 세계 최초로 성경 6천년 역사 그리고 평화를 함께 표현하는 것은 하늘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도마지파도 참석하여 절도 있는 입장식과 함께 전라북도의 문화가 잘 드러난 전통충 퍼포먼스를 성원했습니다 오고무와 선비충, 학충 등 우리나라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인종과 국경, 종교와 이념을 넘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와 화합의 세상 신천지 예수교 도마지파 전주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진리의 성음을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며 전라북도와 화합하고 나아가 온 세계에 빛이 되는 참 사랑의 실체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천지 도마지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략 1시간 정도의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이후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기회의 장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신천지에서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드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상시로 말씀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2월 31일부터 월, 화, 목, 금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경원동 예술회관 맞은편에 보시면 신천지 하늘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곳 3층 열린 한옥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31일 첫날에는요 1층 홍보관에서 맛있는 다과와 또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받으신 후기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신천지 교회를 방문을 해 주시고 또 강사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소감이나 느끼하셨던 부분들을 후기서에 솔직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후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곡 horns 네 아직 후기서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아서 여유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이후에 궁금하신 점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상담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궁금증 모두 해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행하신 분들과 신천지교회 구석구석 곳곳을 살펴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행사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감사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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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